그런데 지금 얼마 갖고 있지? 하나에 20. 한 컨셉에 20. 두 컨셉이 얼마야? 35. 여기에 또 밀당 들어가네요. 여기 또 흥정 들어가네요. 잠깐만요. 여기 다 나와봐봐. 한 컨셉에 20만 원이고 두 컨셉에 35만 원이래. 그리고 얘네들 지금 수분 조절도 해가지고 지금 얼굴 봐봐. 얘 특히 봐봐요, 봐봐. 이빨까지 나왔어요. 빠지니까. 얘는 지금 입사 뒤로 저 옷만 입고 있는 애야. 지금 자꾸도 망가져서 이것도 안 올라가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, 지금. 체육관 한 달쯤 닫고 그랬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부탁을 하자면 사실은 뭐 한 두 컨셉에 20만 원씩 해서 싸게 할 수 없나. 얼마, 얼마? 6명이잖아. 한꺼번에 찍으니까 두 컨셉에 한 컨셉 가격을 해줘라. 20만 원에. 그러면 두 컨셉에. 좀 올려줘. 20. 어? 20? 20. 두 컨셉에 20. 너무 쉽게 너무 많은데. 20만 원을 받고 받고. SNS에 다 올려두는 조건이. 아. 이거 괜찮지. 이거 괜찮지. 찍어지니까? 아, 찍었으니까. 이거 SNS에 올리면 음료수 주세요. 우와, 빨리 올려, 빨리 올려. 아유, 정말. 이야. 재빨리 올리고 또 탕수는 하나 받았네. 감사합니다. 찍어지니까? 아, 찍었으니까. 생각하는 척 하는 거 봐. 무조건 오케이이거든요. 무료니까. 그럼요. SNS에서 올리면 돈 드는 게 아니거든. 20만 원은 거의 반값을 주는 거잖아요. 아, 분명. 그 정도 해드려야지. 뭐 불러요? 아니야. 뭐 불러요? 아니야. 내가 불러가겠어? 쳐다본 거잖아. 그쵸? 어, 어. 오케이, 그럼 그걸로. 그걸로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진짜지? 빨리 봤어. 네, 오케이.